지역 상권 보호냐 주민의 선택권이냐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는 늘 논란이 적지 않죠.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간에 들어서려던 롯데마트도 길 논란 끝에 결국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포항시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를 발려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롯데쇼핑이 접수한 1만 7천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를 두고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골목상권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점포 등록을 해줘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협의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서를 발려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꼭 필요한 지역협력계획서, 즉, 극도시장과 중앙상가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합상가에 들어선 호텔은 7,80% 투숙률을 보이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사인 STS 개발은 채권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상가 내의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과 반려는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자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점포개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상인들이 서비스 개선과 청결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